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5장에서 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으로 세워졌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대표사도로 세워집니다. 공생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간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직업이 같은 어부 야구부와 요한도 제자로 삼으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심히 놀라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도 없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면 다윗은 물매를 수도 없이 많이 돌려 목표의 정확도를 높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물을 잡던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후에 예수님에 관한 책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결국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대표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두번째 포인트 마태는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여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당시 공개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는 기쁨에 넘쳐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마태는 잔치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마태의 이런 자세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세번째 포인트 경제적 중산층들인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로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이야기로 제자들의 당위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 안식일 규정은 일하는 자들의 노동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제도적 배려였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경제적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은 굶주린 이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굶주려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율법 온원하며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세린, 마테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이제 남은 7명의 제자들도 선택하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소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49절까지는 마트복음의 산상수훈과 같은 맥락인 평지수훈입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트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한 곳에 모아놓은 반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 내용만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하고 그 이후 누가복음 11장에서 16장 사이에 흩어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보완적으로 함께 읽어야 합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다뤘지만 누가는 복과 화를 대비하여 다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의 복과 다름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98일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세 예수는 개네사레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유리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류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배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안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해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석의관과 바리세인들이 생각하여 유리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내 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내 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유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레아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유리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유리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은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층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지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루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이를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뽀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하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 식폭 Neighborhood 탕류가 부딪히며 translated by Pepper